3층에 있어? 아 지금 SBS세요? 어어 형들 왜 13층이지? 여기 4층까지 밖에 없는데? 13층이지? 여기 4층까지 밖에 없는데? 13층 밖에 없다고? SBS가? 네 4년 아니고 목동 아닌 곳이요 뭐라고? 4년도 아니고 목동도 아니야? 형이 일요일마다 오시는 곳 어? 아 거기야? 네 야 영생아 금방 갈게 좀만 기다려 빨리 오세요 하동훈 잘 가야겠다 하동훈 뭐? 정신이라고? 내 진짜 애가 가 어떻게 하냐 어디 간지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서영은 영생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나 그래 어떻게 해 일촌 등촌 아 일촌 등촌 아 일촌 등촌 아구나 이거 내가 갖다 돌려야 돼 가자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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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았다 어? 가서? 이거 숨어? 형? 형? 광수야 어디야 형 정말 섭섭하네요 형 아니 섭섭한 게 아니라 네가 서 있던데 다 좌회전 차선이에요 아니 저 직진 차선 저기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형 너 지금 어디 있어? 모르겠어요 형 더 이상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갓들로 차 세웠어요 아 나 정말 불쌍해 죽겠네 너 영생이 전화번호 모르지? 네 형 저기 저 저 내가 너 너무 저기 안 됐어서 내가 하나 좀 알려줄 테니까 저기 등촌동으로 와 등촌동 등촌동이에요? 어 알겠습니다 형 그래 너무 맛있 gown 여보 ad map 여기 여기에 여기요? 여기요? 전화가 중간이 어디지? 중간을 일하는 중 중간을 아이치 중간이 철거 저녁 이놈의 나 안 뜯어 1등 1등 병원 강아진 난 문 어기농티나! 엄청 내역이 있어야지 어이! 어이! 아우 찾았어요! 아 여기 있네!! 형생만생!! 화년 제작사군요? 아 괜히 오빠들!! 내가 먼저 갈거야 내가 먼저 빨리 저기 영생이 어딨어요 영생이 영생이 잠깐만 대기실이 속이네 죽을래 죽을래 죽을래